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요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애할지니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보도와 모아가와 성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을 것이므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요하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 미야마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대 запис 주의 목성을 해가 늘으니 사랑한 당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게 가오리 나를 영정하소서 주의 왈을 부신 너의 베푸서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끝주의 뜻같이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부신 주의 왈이 오백비로서 나를 정개하소서 주의 고자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한 왕리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부신 주의 왈이 오백비로서 나를 정개하소서 우리 부주의 왈은 사랑 주의 왈은 사랑 주의 왈은 사랑 주의 왈은 사랑 너를 Authentれ 너를 정개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성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 여기에서 와요 하나님과 나와 안 맞는다라는 것 말씀과 나와 안 맞는 데서 신앙생활의 갈등들이 와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나와 안 맞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흔들리고 또 갈등하고 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못 벗어나고 있고요 또 세상 육신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니까 좀처럼 그게 빠져나올 수가 사실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과 나와 뭔가는 안 맞는 겁니다 나는 육신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적인 것들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될 때 육신적인 것들은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적인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내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오래가면 안 돼요 진짜 것을 붙잡고 사실적인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것이 뭐예요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우리 속에 이미 담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 뭡니까 생기를 부르는 이 생령이 된지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크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축복을 심은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에게 있는 영은 보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보자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오 내가 보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인데 그것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고요 237의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나요 육신을 가지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자와 시공간과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자는 무엇입니까 사정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보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장세기 2장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죠 초대교회에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있었어요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이방에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dibujen esto lo que acabo de decir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무엇을 말합니까 Reino de Dios solo Espíritu Santo y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붙잡혀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면 누려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모든 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 영적 세계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죠 이 사실이 회복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회복됩니다 이 사실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실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미래가 보여져요 점쟁인을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미래가 보여지게 돼 있어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미래가 보여지고 재앙이 많은 현장의 사실들이 보여지니까 그게 대한 답이 뭔가가 가지게 되죠 그때부터 현장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전이 생깁니다 오히려 현장의 환경들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더 큰 비전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무너지잖아요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여지없이 우리도 모르게 신앙사를 잘 알아가다가도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오히려 환경 좋지 않다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붙잡혀지게 되죠 그게 렘런트 일곱 명들이 누린 축복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렘런트 일곱 명들은 하나같이 환경들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미래를 알고 알고 있었고요 또 왜 이 땅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들 사건들 일어나면 일어난 만큼 그게 그 반대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 속에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 별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 종로를 타고 세상에 종로를 타고 살아가야 돼요 esclavos a los incrédulos esclavos a este mundo serán 정말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에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길 주여름을 추구합니다 abramos nuestros ojos para el mundo espiritual y también las bendiciones espirituales 오늘 본문은요 hoy en la lectura 하나님께서 40 년 동안 강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usted conoce muy bien el libro de Deuteronomio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40 년 동안의 강약 생활 속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피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놓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낱 육신적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땅에 들어가라 하는데 그걸 단순히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정도로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니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 아닙니까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에급에서 빠져나왔어요 바로 왕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6월절에 빠져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사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복적인 비전으로 이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강약이를 갔습니다 estaban inquietos por lo que si no tenían de comer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완전히 보호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약이를 가는 동안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체질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기 32장에 보면 강약이를 가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실 강약이를 걸어간다는 속에서 많은 어려우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사실들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소 32.1 이스라엘 dice así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 갖고 있는 금은 폐물 다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그 사실도 아론이 금성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전혀 영적인 축복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육신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실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 명의 정탐꾼을 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멘투기 같다 dijo somos saltamontes enfrente de ellos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그 가난한 땅을 육신적으로는 잘 봤죠 그래서 우리도 보게 스스로 메뉴가 되다 고백한 것을 보게 되다 그러나 요소와 갈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요소와 갈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어 그가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러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의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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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해서 lo que siempre nos tropieza es centrado en mí mismo centrado al triunfo centrado al mundo 영적 세계를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은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이카이라 본도우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영적 세계와 양적 사실을 체험하게 될 때에 물질 중심한 세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 왜 나왔습니까 그것도 기복 신앙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 받는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야감도 뭡니까 사실 영적인 축복과 영적 세계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속국되어 있는 이 민족을 그 속국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 정치적인 메시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인정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기독교는 한낱 서양의 종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아요 불교는 동양의 종교를 하잖아요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 세계에 대한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십 년 동안에 강약기를 그들과 함께 했었느냐 왜 마지막에 신명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느냐 왜 마지막에 신명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에 대한 새로운 빛을 갖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준비된 미래를 향한 축복의 눈이 열려지라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이 바로 신명 기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요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열저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저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복음에 기한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먼저 앞에 전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하세요 그리하면 뒤에 나오죠 세계복음화는 주어질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만문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각 사람의 빛은 빛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면 우리의 나가는 현장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담겨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게 뇌로 가게 됩니다 그게 영혼으로 전달됩니다 그 영혼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것이 또다시 몸으로 나타나고 현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현장에서 우리의 몸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 Schlitzke 그리고 그리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이 부분을 누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으로 향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뇌로 각인되어 있어 우리 뇌는 영혼과 관계되어 그 영혼은 그 놈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 왜 사람들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무엇을 개발하고 초능력으로 살아가자 하느냐 그게 생각과 마음속에 당겨지면 그게 뇌로 전달됩니다 그게 영혼까지 가게 되고요 그게 연결되는 결국 흑암과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몸과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흑암의 나라 나타나게 되죠 오늘 내가 어떤 말인지 알아보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느냐 담니다 como tú pones la palabra en ti es todo 필리포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응답은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지길 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하느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해보감으로 더불어 우리 현장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부분들을 이 젤에 말씀하고 있죠 이 젤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젤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강약위를 긋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너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 하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 하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입니다 텝putation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 죄의 가운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이신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믿음을 붙잡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셨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필리포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죠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오늘 내 찬양을 찬양했죠 하나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품은 뜻 여러분 소원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강약일을 걸어가면서 구름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붙잡혀지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행해나가신다라고 빌리포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빌리포 2장 13절에 말씀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담겨지면 그걸 하나님 행해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3절에 만나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실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땅에서 먹을 것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Dios no estáольassi anh oder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또 생기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para hacerte saber que no solo de pan vivirá el hombre mas todo lo que sale de la boca de Jehová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eso es lo que dice en versículo 3 다시 말함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은 떡이었어요 지역이 육신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묻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강약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승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믿는다면 자녀들이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흔들리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를 당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4장의 27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울 전도자의 말을 듣기 전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항해했습니다 결국은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의 기구들 다 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24, 25, 27 바울아 두루하지 말라 바울아 두루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피서하리라 너와 함께 행성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속에 빠져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어떤 것도 위기, 문제도 문제될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정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참 평안함이 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 강약을 가는 동안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셨는데 그 참전 비전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복음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장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온 문제 그 아니라 오래된 문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장세기 3장 10번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겠다 그래서 Génesis 3.15 nos enviará la simiente la mujer y salvará el mundo entero 딴 길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겠다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은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인 ese tiempo las tribus 아브라함, 이삭, 야곱 se aferraron a este pacto 최력업 시대에 최력이 3장 18절의 은약을 주셨죠 양의 피바른 날 모든 애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el día que pusieron la sangre de cordero fueron liberados completamente 최력의 3장 18절이 해방 시대를 연급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또 놓쳐버리고 포로가 되었어요 영국 간의 모든 것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 포로에서 우리를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7장 14절 이스라엘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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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자들은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자들은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품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을 보내고 제사장, 선지자를 보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신 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프로포트, 사사도다, 자신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망할 수 없어요 반석처럼 만들게 되세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겠다는 것 그러면서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보호자의 문을 그 중요한 키를 크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것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니게 주리니 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 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보호자를 여는 열쇠를 크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것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의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크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게 되세요 강냐 일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까 사실은 강냐는 현장을 이야기하죠 불신행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살다 보면 우리도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른받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어복과 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하여야 될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보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nosotros somos personas que están en la garantía absoluta de Dios 오늘 우리 이번 한 주에 하는 현장에서 확인하십시다 오늘 confirmemos esto en el campo de esta semana también 급대기 붙잡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진짜 것을 붙잡고 여러분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그 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여 que nos aferramos a las cosas verdaderas y que veamos en cada camino las obras de Dios 하나님 감사합니다 Dios muchas gracias gracias por llamarnos como evangelista para salvar este campo de desastre primero que podemos poner la palabra en nuestro corazón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찾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재앙시대를 만난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자녀손들 위해 지휘교회와 성교현장들 위해 온라인에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또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주의 종들 내 마음을 사랑한단 말이세요 맨난 밤으로 주게 나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장앞에 너가 가리 가오리 구시주의 울림 목에 비오서 나를 영접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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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v 구시주의 간이전 그러면 그것은 계속 하는 pole 하나 miserable 엔 하나 삼 옷 10 한 할렅 dans 너 이 산 건 ười